이디오 다큐멘터리 내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의무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화하면 국가는 물론 국민의 책임도 달라지는 등 실생활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네를 중학교에 보내지 않는 학부모는 처벌을 받고 중학교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으며 또한 사원복지 차원에서 사원자녀의 학비를 부담하던 기업들은 그만큼 부담을 덜게 되는데 최근엔 뉴스다. 그러니까 2002학년도부터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중학교육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졸업생들 중에서 잘해야 한 반에서 대여섯 명의 선택받은 아이들만이 중학 진학의 기회를 가졌던 5, 60년대 시골초등학교의 실정을 상기해보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멀찌감치 일제강점기에이던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월사금 60전을 못내고 몇 달씩 밀려오다가 보통학교에서 쫓겨난 아이들이 그날도 두 명이나 새로 찾아왔다. 영신은 예배당 바닥에 분필로 금을 긋고 먼저 온 아이들 80명만을 들여보낸 뒤 나머지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교과서로 쓰던 농민 독본을 펴들고 밖을 보니 예배당의 야트막한 담에는 쫓겨난 아이들이 머리만 내밀고 쭉 매달려서 담안을 넘겨다보고 있었고 고목이 된 뽕나무가지에도 덕지덕지 사람 열매가 열려있었다. 계집애들은 나무에도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홀짝거리며 울기만 했다. 영신은 칠판을 떼어 담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창턱에다가 버텨넣고 개몽 소설로 유명한 시문의 상록수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여자 신학교 학생 최영신과 고등독립학교 학생 박동혁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이 소설엔 문맹률이 8알에 달했던 농촌 주민들의 교육현실과 문맹퇴치에 발벗고 나선 대학생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달갑지 않게 여기던 총독부 당국의 방해공작이 실감나게 소개되고 있다. 2000년 6월 29일 서울의 태양로 근방에 위치한 한 커피숍 앞 아이고,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나 그래? 그나저나 얘들이 정말로 나와 있을까? 아이고, 교장선생님 오셨다. 오, 선생님 선생님. 이야, 선생님 정말 나와줬구나! 할아버지가 다녀줬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잠깐, 잠깐. 이름 한 번 맞춰볼까? 어 한진 최금자 그리고 백금자 전희석 고인옥이 박점심이야 오 세상에 어쩜 저희들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세요 선생님 저도 금년봄에 손주 봤어요 뭐랑? 벌써 할머니가 된단 말이야? 이야 이거다구야 50대의 여자들이 교장선생님을 외치며 60대 초반의 남자를 향해 모여든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옛 은사와 제자들의 만남이 아니라 1960년대 대학생의 신분으로 야학 교사 노릇을 시작했던 사람과 그 야학에서 늦은 나이에 중학과정을 공부했던 학생들이 엮어낸 33년 만에 극적인 해후 장면이다 서울 은일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의 마대복 교장 정년퇴임을 1년 남짓 남겨놓은 그는 모르긴 해도 우리나라에서 교장 노릇을 가장 오래한 사람일 것이다 그는 이미 대학 재학 중에 자신이 차렸던 야학의 교장이었으니까 60, 70년대에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부루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록수의 박동혁과 채영신의 역할을 기꺼이 해냈던 야학 교사들 이제 중학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는 소식을 접한 그들의 가면은 남다르다 1958년 서울 한영고등학교 야간부 2학년 교실 야 너 오늘 아이스 깨끼 많이 팔았으면 광과 후에 나 풀빵 좀 사주라 많이 판 거 좋아하시네 야 깨끼통 메고 가다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스 깨끼를 20개나 버렸다니까 에이 재수없는 날이야 진짜 야 너야말로 구두 많이 닦았으면 이따가 호떡 좀 사주라 아이씨 점심도 쫄쫄 굶은 사람한테 누구 약올리냐 왜 오늘 구두 다 깨 안 했어? 아 글쎄 구두통 메고 한일극장 앞쪽으로 지나가기만 했는데 자기네들 구역 침범했다고 아이씨 아직도 아파 죽겠네 그쪽 형들한테 직사게 얻어 터지고 구두통도 뺏겨버렸어 당시에는 서울시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 야간부가 있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배움터 구시를 했는데 문제는 이 야간 학생들이 학비 벌이를 할 변변한 일터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마대복 교장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때 당시는 공장 직공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때 돈 얼마였냐면 보통 처음 들어가면 한 6천 원 받아요 화폐개혁장인데 6천 원 받는데 그 6천 원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다 줄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직장을 다니면서 더군다나 그 공장의 공장장이나 사장이 학교를 야간 학교를 보내준다는 것은 저 안에서는 그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우리는 특별한 개수로 지금 보내준 건데 마대복은 당시 가방 공장에 다니면서 이 학교 야간부에 재학하고 있었으니 그나마도 선택받은 학생이었다 물론 몇 푼 안 되는 공장 월급으로는 홀어머니와 동생 등 세 식구의 생계 유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역시 틈나는 대로 구두통을 메고 거리로 나서야 했다 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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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야 국어수생오신다 야 야야 차려 경력 안녕 자 책들 펴라 음 오늘은 제 7단원 덴마크를 찾아서 라는 기행문을 공부하겠다 아, 이 기획문을 통해서 우리는 덴마크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아, 전기 또 왜 이래 쌤, 또 전기 나갈 것 같은데요 야야야, 세까지 세면 전기 나간다 하나, 둘, 셋 우와, 집에서 전력 사정이 열악하던 때라 야간부 수업 중에 정전이 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었다 자, 정전이 돼서 잘생긴 선생님 얼굴이 안 보이는 건 유감이겠지만 정전, 이왕 덴마크 얘기가 나온 김에 선생님이 가장 존경하는 덴마크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할 테니까 자, 잘 들어봐 1800년대 초에 활동했던 그룬투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덴마크의 유명한 시인이자 신학자였고 철학자이자 더불어서 교육이론가였어요 특히 그룬투비는 평생 교육을 주창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은 모든 계층의 청년들이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선생이자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운동을 전개했어요 선생님, 졸린 사람은 자도 돼요? 그래, 그래 낮에 일하느라고 고단한 사람들은 엎드려 자도 좋은데 귀는 열어놓고 자라 자, 근데 당시 그룬투비의 강의를 듣고 있던 사람 중에 크리스틴 콜이라는 19살짜리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서 고작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초등교사 양성서를 나온 사람이었는데 그룬투비처럼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한 교육운동을 실천해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팔벗고 나선 거야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헌 구두창고에다 국민학교를 못 다닌 아이들 20명을 불러다 놓고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덴마크 국민고등학교 운동의 효시가 된 거야 이 운동이 확산돼서 덴마크에 3600개의 국민고등학교가 생겨나게 됐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잘사는 덴마크를 만드는데 원동력이 됐다는 얘기야 자 크리스틴 콜이 구두창고에서 처음 국민고등학교를 시작했을 때가 몇 살이었는 줄 아나? 너희들과 엇비슷한 19살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꼼꼼한 속에서 그 국어선생님이 열성적으로 그거를 강의를 하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뜨거운 건지 몰라 그때 그 야간학교 다니지만 내 처지야 지금 공장 직공이면서 겨우 학교 다니지만 나는 내가 한 3년 늦게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크리스틴 콜과 나이가 비슷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그 크리스틴 콜보다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5년 동안 교육을 더 받은 사람이다 근데 나는 뭐냐? 그럼 우리나라 현실은 그때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 그러면 덴마크나 우리나라나 별 비유를 해볼 때 별 달린 게 없다 그런 과정에서 나는 뭐냐 하는 거를 그때 강하게 들어왔어요 학창시절 교사의 말 한마디가 학생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날 어둠 속에서 진행된 국어 수업이 마대복으로 하여금 야학전선에 뛰어들게 한 전기가 된 셈이다 그가 고등학생이던 당시는 상록수의 시간적인 무대였던 일제강점기와는 달리 대부분 국민학교는 마치는 추세였으나 도시 빈민들, 특히 농촌에서 상경한 청소년들이 중학교육을 받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었다 구르닫게 하다 보면 쓰리꾼 유혹을 많이 받고 또 여자애들은 특히 식모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나가다 보면 잘못하면 술집으로 간다든가 창여천으로 간다든가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도 정말 청혼의 꿈을 안고 서울에 왔지만 대부분 그렇게 오죠 젊은 애들이 어린 청소년들이 그렇게 오지만 생활을 하다 보면 밑바다 인생에서 이리저리 굴러다 보니까 자기 본의도 아니게 쓰리꾼으로 가는 애들 그 다음 여자들은 창여천으로 가는 애들 그리고 공부는 하고 싶지만 그 여건이 허락이 안 돼서 하다 보니까 나이가 17, 18, 20살 뭐 해서 그냥 초등학교를 졸업한 채로 그냥 지나가버리는 그러나 마대복은 크리스텐 코리 국민고등학교를 시작했다는 19살에는 정계천 변의 천막집에 기거하면서 구도닫기를 하거나 가방공장 직공으로 일하며 근근히 비난한 생활을 이어가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어두운 교실에서 국어시간에 받았던 충격은 일시적인 것이 되는 듯 했다 1963년 경희대학교 국문과 3학년 강의실 아 이봐 마대복 신문지에 싼 이건 뭐야? 어허 이건 자네들이 발로 그렇게 툭툭 차도 되는 허드레 물건이 아니야? 아니 그게 뭔데 애지중지 강의실까지 가지고 다녀? 궁금하면 가르쳐주지 이게 뭐냐 하면은 교실이야 교실 아니 신문지에 싼 이 물건 말이야 어디 아이고 아니 뭐야 이거 구두통이잖아? 아니 대학생이 구두를 닦는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구두 닦길라 하더라도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할 일이지 구두통을 강의실까지 가지고 다니면 어떡하냐? 그것도 총학생의 학예 부장이란 친구야 말이야 야 주창월 김남기 여기 앉아서 내 말 좀 진지하게 들어봐 아니 또 무슨 일 땅이야 무슨 얘긴데? 자네들 내가 살고 있는 창신동에 와봐서 알잖아 서울 시내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빈민촌이야 내가 거기다 일을 하나 버렸거든 일을 버려? 뭐 빈민구율 사업이라도 하겠다는 얘기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창신이 이동해 국민학교 못 나온 문명자들한테 글을 가르치기 위한 동창국민학교가 있거든 국민학교는 정부에서 운영하잖아 그런데 요즘 누가 한글 깨치러 거기 오겠어 그래서 그 국민학교 교실을 빌렸어 교실을 빌려? 뭐 하려고? 중학에 진학 못한 아이들한테 중학과정을 가르치기 위한 야학을 하려고 말이야 보름 후에 개교를 할 예정인데 개교? 아니 그럼 마대복 자네가 학교 하나를 설립하는 거네? 웃을 일 아니야 학교 이름도 벌써 지어놨다고 잘살기 중학원 아잇 잘살기 중학원 중학과정이면 교사도 과목별로 다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거야 당연히 자네들이 한 과목씩 맡아서 도와줘야지 아 뭐 가르치는 일이야 당연히 도와야 하는데 아 하지만 자네 집 형편도 말이 아닌데 그런 일은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도 늦지 않을 텐데 크리스텐 콜은 19살 때 이 일을 시작했어 지금도 늦은 거야 뭐? 무슨 콜이라고? 아 좋아 뭐 그건 그렇고 이 구두통은 뭐인 거야? 어 아무리 교사들이 무료 봉사를 한다고 해도 생각을 해봐 품필도 사야 하고 공책도 나눠줘야 하고 전기세도 내야 하고 최소한 기본적인 운영비가 있어야 되거든 내가 왕년에 동대문 일대를 주름 잡던 구두닦이였잖아 아이 그럼 우리 대학 안에서 직접 구두닦이를 하겠다고? 아야 서 이 사람아 아 자넨 우리 학교 학생의 간부잖아 학생의 간부니까 더더욱 이런 일에 앞장을 서야지 두고 보라고 이 구두통이 야학교실 하나를 운영할 미천이 될 테니까 자 나는 본관 희원관 앞에다가 구두닦이 판을 버릴 테니까 자네들은 구두닦을 손님이나 유치를 해오라고 한 켤레 닦는데 무조건 10원이야 대학생들과 교수들을 상대로 한 마대복 학생의 구두닦이 사업이 시작됐다 국문과 3학년 학생이 야학 운영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구두닦이를 한다는 소문은 금세 캠퍼스 전체로 퍼졌고 자 이리 와 어서 오세요 자 바로 이 사람이 잘살기 중학원의 교장선생님이자 우리 경희대학의 유명한 슈스아이보이야 뭐하고 있어 빨리빨리 들어와서 신발 닦지 않고 자 그래 여학생의 간부들도 마대복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의 열의를 기특하게 여긴 대학 교수들 역시 그를 돕겠다고 나섰다 조병화 신 황순환 교수님 다 우리 국문과 교수님이거든요 참 칭찬도 하면서 100원짜리를 줘요 절대 안 받았죠 왜냐하면 100원을 받는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 절대 나한테 안 닦을 테니까 그래서 10원 이후에는 일체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했더니 친구들이 이제 와서 다른 세일을 해가지고 구두 닦으라고 이렇게 선전도 해주고 또 여학생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 가면 여학생의 간부들이 구두 닦을 사람들 다 걷다가 이렇게 와서 닦게도 해주고 이런 협조가 많았죠 그러니까 내 그러나 마음속에는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대학생님이 창피스러운 일이라냐는데 나는 절대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부끄럽지 않느냐 덴마크의 국립고당의 크리스탄 콜도 그 수선공의 아들이면서 그 일을 했는데 내가 지금 가난한 텐트집에 살면서 그래도 나는 초등학교 밖에 졸업 못한 애들보다 얼마나 많이 교육을 받았느냐 할 때 어떤 부끄럽다든가 무슨 의지가 꽉 낀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생각질 않았죠 나중엔 이대학의 조영식 총장까지 직접 나서 잘살기 중학원 돕기 자선음악회를 열어주기도 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국민학교 때 무게를 나타내는 그램, 킬로그램 이런 말 배웠지요? 네 그 킬로그램을 쓸 때 앞에 쓰는 이 글자가 K 자예요 알았어요? 따라해보세요 K K 그 다음에 그램을 나타내는 이렇게 쓰는 글자가 소문자 G 자예요 따라하세요 G G 선생님 어 김숙자 학생 선생님 왜 불렀어요? 그냥 불러보고 싶었어요 뭐? 선생님 자자자 그럼 알파벳을 처음부터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A A B B C C D E E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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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가서 말씀 좀 나눌까요? 아 말씀이고 뭐시고 우리 순철이는 국문도 깨쳐서 지 이름자도 다 쓸 줄 아는디 아 왜 여기 들여다 앉혀놓은 것이요? 먹고 살려면 돈을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애들이 아이스키기 장사도 있고 구두 닦는 애들도 있고 신문 배달하는 애들도 있고 공장 직공 애들도 있고 심지어는 나머지 식모살이 하면서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집에 가서는 절대 학교 다닌다는 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는 어떤 관계된 사람이 와서 그냥 데려가버리는 거예요 수업시간에 와서 얘는 공발례가 아니다 그러면서 수업시간에 데려가려고 하면 거기서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엄마가 와서 창문 너머대고 야 누구야 지금 아이스키기 빨라 빨라가야지 너 여기서 뭐해? 하고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가서 그 어머님을 붙잡고 어머님 그게 아닌다고 사정도 해보고 그런데 그러나 국민학교만 졸업해도 세상살이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을 설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던 당시 도시 빈민들이 보기엔 당장의 생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중학교육이란 그저 사치스러운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팔자 좋은 대학생들이 가난한 집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지식 자랑을 하는 것쯤으로 비쳤던지 찰살기 중학원이 문을 열었을 때 처음 입학한 학생이 25명이었고 그들을 지도하는 야학 교사는 15명이었다 물론 대부분 대학생 선생님들이었으나 그중에는 잠깐씩 짬을 내서 가르치는 동대문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도 있었고 전화국 여직원도 끼어 있었다 자 오늘 저 수업을 마쳤는데 학생 지도 현장에서 느꼈던 점이나 야학 운영에 관한 의견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토론을 좀 해봅시다 학생들의 열의는 참 대단해요 오늘 영어 수업을 하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수업 중에 괜히 선생님하고 부르길래 왜 불렀냐고 물었더니 그냥 불러보고 싶었대 국민학교 졸업 후에 선생님 소리를 다시는 해볼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중학 과정을 배우게 됐다는 사실이 아마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가 봐요 정말 오늘 국어시간에 일기검사를 했는데요 야학에 나오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진다고 쓴 애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애는 학교에 나왔다가 아무도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이 일요일이더래요 그건 그렇고요 오늘도 7명이나 새로 들어와서 학생 수가 40명으로 늘었는데 교과서가 부족한 게 문제예요 지난번에는 마대복 선생이 모교인 한영중학교에 가서 헌 교과서를 얻어왔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각자 출신 중학교에 찾아가서 은사님들께 취지를 잘 설명드리고 헌 교과서가 있으면 달라고 좀 때를 좀 쓰죠 네 잠깐만요 문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민학교 교실을 다음 달에는 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 두 달 동안만 쓰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설마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쫓아나게 하겠습니까 이 건물을 관청에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것 같던데요 마대복 교장 선생님 여기서 쫓겨나면 우리 애들 어떻게 하죠? 뭐 내일부터 교회든 관공서 강당이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지 물색을 해봐야죠 아니 그런데 언제 나한테 교장 임명장 줬어요? 다 같이 교사하고 다 같이 교장인 거지 그래도 조직에는 대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잘살기 중학원은 마대복 학생 아니지 마대복 선생의 구두 딱히 통해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 쟤 그럼 월급도 없고 책임만 있는 교장이지만 우리 마대복 선생을 교장선생님으로 치대합시다 마대복 선생이 대학 3학년 때 이미 교장선생님이 되어버린 사연이 이렇다 어쨌든 조만간 교실을 비워줘야 한다는 사실이 야학 교사들에게는 바로 목전에 닥친 문제거리였는데 그해 10월 중순경 살살기 중학원 측이 제발로 나갈 낌새를 보이지 않자 당국에서는 결국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교실에 못질을 하고 말았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언제까지 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수업할 수 있겠어요? 오늘까지 벌써 3일째 애들이 한대서 떨다가 돌아갔는데 야 가기가 독립운동 하기보다 더 어렵구만 어 저기 마대복 교장이 오네 어 저 어떻게 됐어요? 허탕쳤어 교회에서는 뭐래?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구두닦이에다 신문팔이에다 그런 애들이라고 걔들이 드나들면 교회가 엉망이 된다는 거야 관공서들도 반응이 마찬가지고 시장만 해놓고 이제 와서 야학 끝났다고 손 털어버리면 걔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학생들 실망도 실망이지만 우리가 무책임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아 이거 그렇지만 왜 당장 뾰족한 수가 없으니 어떡하나 마땅한 장소를 구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가르치기로 하자고 아니 마 선배님 집이 어딘데요? 저 위쪽 창신 4동에 있는 무허가 흑벽돌 집인데 제법 큰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작은 방이 또 하나 있으니까 아니 애들이 45명인데 거기 몇 명이나 들어가서 앉을 수 있다고 그래 당장 방법이 없잖아 그렇게라도 하는 수밖에 그렇게 해서 임시방편으로 마대복 선생의 무허가 흑벽돌 집으로 학생들을 모이게 했는데 방에 더 이상 들어갈 자리 없나? 거기 서 있는 학생들은 그럼 부엌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신문지 깔고 마당에 앉아서 공부하자고 더 잘되네요 안방에서는 국어 공부하고 부엌에서는 영어 공부하고 어 마당에서는 사회 공부하면 되겠네요 아 여기 내 자리가 제일 비켜 야 니 자리 내 자리가 어딨어 먼저 앉는 사람이 임자직 우리 집에 방은 좀 크지만 한 15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방에 부엌에 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부엌 문 열면은 그냥 방문 열고 부엌 문 열고 마당이 조그만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서 45명이요 어쨌든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가끔 결석도 하는 애들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결석도 안 해요 내 생각 같아서는 한 20명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학교로 안 나오든지 결석하면 마음이 덜 아프겠는데 얘들이 다 나오니까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자 다들 사회 교과서 펴요 인간은 낳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성품을 지니고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사회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다는 목적 때문에 여기 창신동 꼭대기까지 몰려왔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사회적 동물이란 증거죠 자 다들 알겠어요? 네 그래요 그렇다면 개미나 벌이 무리를 이루고 사는 군집 생활과 인간의 사회 생활이 어떻게 다르냐 그걸 한번 따져봅시다 창신동 흑벽돌집에서의 야학 수업은 꽤 여러 날 계속됐다 어려운 처지의 청소년들이 대학생 선생님의 흑벽돌집에서 수업을 한다는 소문은 인근 지역사회에서도 화제가 됐고 그렇게 되자 창신동의 동장이 동사무소 2층 회의실을 교실로 빌려주겠다고 나섰다 다른 거처를 구할 때까지 3개월만 사용하라는 조건이었지만 야학 교사들에게는 구세주나 다름없었다 여기서 잠깐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야학과 야간학교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당시엔 가정형편상 정교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육기관으로 고등국민학교가 있었고 정교고등학교의 미진학자들을 수용해서 가르치던 교육기관으로는 전수학교가 있었다 마대복 교장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때는 고등국민학교하고 전수학교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 그런데 고등국민학교는 중학교 과정이고 전수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다 수업료를 받았어요 물론 일반 학교보다는 수업료를 조금 적게 받지만 수업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등국민학교나 전수학교는 일정액의 수업료도 받고 문교부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제도권 내에 인가된 학교였던 반면 대학생들이 운영하던 야학은 그곳에 마저 갈 수 없었던 청소년들을 가르치던 무인가 학교였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상록수의 주인공들이 펼쳤던 문맹뒤지 활동의 개몽정신을 이어받은 곳이 바로 잘살기 중학원 같은 야학들이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야학은 단순히 밤에 공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18세기 덴마크의 크리스텐 콜이 실천했던 것과 같은 교육개몽운동의 일환이었던 셈이다 그건 그렇고 1964년 봄 일요일을 맞아 서울 장충단 공원은 서울 시내 각 야학에서 몰려온 학생들과 교사들로 북적거렸다 학교에 대한 축구시합이 예정돼 있었던 것이다 장신동의 잘살기 중학원이 경희대 학생들이 추측이 된 야학이라면 역시 서울의 대표적인 빈민촌이었던 금호동에는 고려대 학생들이 꾸려가던 참삼 배움의 집이 있었고 미아리의 해명선도학원 등 서울에만도 꽤 여러 곳에 야학이 있었는데 그들이 장충단 공원에 모두 모여 친선 축구시합을 갖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마대복 교장은 어딜 갔나? 글쎄 어 저기 오실래요 아 이거 참 이걸 어떻게 하나 왜? 왜 그런데? 우리 학교 축구 대표 선수들 말이야 30분씩 전후반 60분을 뛰자면 이거 아주 힘들텐데 쟤들 밥이라도 먹였으면 좋겠는데 돈이 있어요 말이지 정말 말만 선생이지 주머니들은 텅텅 비어가지고 이거 영 체면이 안서네요 저 시의하겠습니다 마 대복 선생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아 예 접니다만 누구십니까? 아이고 저는 춘삼이 앱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 송춘삼이요? 아 예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춘삼이가 오늘 우리 학교 응원단장입니다 아휴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데 자식만 맡겨놓고 인사도 한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휴 뭐 어려워 아휴 그래서 마 선생님께 모처럼 점심 대접을 했으면 하고 찾아왔습니다만 아휴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아휴 전 괜찮습니다 아휴 아직 식사 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아휴 전 그러시면요 염치 불구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예 예 저는 굶어도 괜찮습니다만 저 축구 시합에 나갈 우리 선수들이 유기를 못해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기 지가 가서요 그 애들 먹일 빵을 좀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당시 배우겠다고 찾아온 학생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가르치겠다고 나선 대학생 교사들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을 만한 일화라 하겠다 축구 경기를 진행하는 본부석에는 새 축구공 하나와 헌 축구공 하나가 덩그라니 놓여 있었다는데 헌 축구공은 당장 시합에 사용될 공이었고 각 야학에서 가난한 대학생 교사들이 주머니를 들어 큰 맘 먹고 마련한 새 축구공은 우승팀에게 줄 상품이었다 신뢰하겠습니다 여기 마대복 선생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예 제가 마대복입니다만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나는 청와대 민정비사관입니다 네? 청와대 비서관님이요? 예 다름이 아니고 젊은 대학생들이 좋은 일을 한다는데 불우 청소년들을 가르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동사무소 2층에 임시로 들어있다는 신문기사를 보시고 각각에서 도와줄 일이 없는지 알아보라고 하셔서 나왔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야 뭐 아이들을 마음 놓고 가르칠 교실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야학 잘살기 중학원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는 순간이었다 대통령 박정희의 지시로 서울 시유지였던 이화동 꼭대기 쓰레기 하치장터 일부가 잘살기 중학원에 교사를 지을 터로 임대됐고 굴지의 슬레이트 회사 사장이 교사 신축에 필요한 슬레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물론 야학 건물은 대학생 교사들이 수업이 끝난 밤시간에 직접 지을 수밖에 없었다 아 여기 저 브로커 가져와 공투리트 비비는 사람 뭐하고 있어 아 잠깐만 너 지금 만들고 있는 데가 교무실인데 그거 봐 저 벽이 삐뚤어졌어 거기 브로커 다시 쌓아야겠어 아 이거 바닥 수평을 잘못 잡은 모양인데 자꾸 벽이 휜단 말이야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거 건축가 학생 한 명을 야학 선생으로 데려오는 건데 이거 시멘트운 반담당 아 뭐해 아 물이 와야 반죽을 하재 물찌개 지고 간 선생도 이거 도망친 거 아니야 자 자 저 차는 없지만 저녁밥들 먹고 하세요 야 밥 먹어야 돼 쓰레기장이었거든요 쓰레기장에다가 그걸 세우게 되니까 정말 밤에 학생들이 끝난 다음에 작업을 해야죠 그냥 참 학생들도 일을 많이 하고 그때 대학생 선생님들 대학생 선생님들도 일을 많이 하고 참 일을 많이 해줬어요 그때 그 일하면 먹어야 우선 밥은 먹어야 하니까 그때 저녁밥은 주었거든요 저녁밥하고 고추장 하나 주면 아무리 부잣집 대학생이라도 그렇게 달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중에도 본인들 스스로가 정신개혁이 스스로 여기 학교에 가서 나는 정신개혁을 받았다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요 비록 야학 교사들이 얼기설기 만든 것이었지만 교실이 너댓게 시기나 생기고 교무실까지 따로 갖추었으니 모름지기 떠돌이 동양교육 신세를 말끔히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우 청소년들을 넉넉히 수용할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야학 교사들에게 마냥 축복스러운 일일 수만은 없었다 마대복 자신이야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교육개몽운동에 몸바치기로 뜻을 세웠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대학생 교사들은 졸업 후에 자신들의 진로를 찾아나서야 하는데 이제 쫓겨날 걱정 없는 교육의 터전이 생겼으니 찾아오는 학생들을 외면하고 제살길을 찾자고 쉽게 발을 뺄 명분이 없었던 것이다 불우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실은 보람의 장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젊은 교사들에게는 쉽게 빠져나오기 힘든 족쇄이기도 했다 중학과정을 배우겠다고 찾아온 학생들이었지만 대부분 진학 시기를 놓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스무 살을 넘긴 학생들도 많았다 그 나이 든 학생 중에는 젊은 교사들에게 맞대거리를 하고 나선 학생들도 있었는데 따라 들어와 박준길이 어? 너 혼 좀 놔야 되겠다 넌 나이가 스무 살이나 된 녀석이 어? 수업시간에 그게 무슨 짓이야?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씨 이놈 봐라 어? 이놈아 필기 안 했다고 꾸짖었더니 애들 보는 앞에서 공책을 박박 찢어버려? 참말 말고 종아리 가둬 너 이놈 자식 얻어맞고 정신 좀 차려야 돼 에이씨 참자 참자 하니까 진짜 뭐야 이 자식아 야 니가 선생님은 다야 나보다 세 살밖에 안 많은 주제에 어 더이상 못 참어 야 너 운동장으로 나와서 한판 붙어보자 어? 어휴 어 그래 어 좋다 이놈 김서정 참어 선생님 참으세요 야 선생님이고 개똥이고 너의 자식 당장 나와 저 자식은 그냥 저놈이 저 아이 저런 막대먹으자시다 그래 어 한번 붙어보자 어 김서정 젊은 선생과 스무살짜리 중학생은 운동장에 나가서 그야말로 한판 붙었다고 하는데 뭐 별 학생이 다 있었죠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혼내고 때리니까 선생님 나와라 말이야 나이도 별 차이 아닌데 그러냐 말이야 나와라 운동장에서 한번 뛰자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은 그 선생님이 그 학생은 정말 그냥 그 젊은 혈기에 때려가지고 이가 두 개 부러져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어 내가 가서 그냥 별 사정을 하고 근데 그때는 그래도 파출소에 가는 정도로 끝났어요 그때 때리는 선생님이 어떻게 된지 압니까 지금 성남에 유명한 목사진 됐습니다 정말 그때 자기도 회개 많이 했다고 그런데 그때 학생의 이를 부러뜨린 혈기 방장하던 젊은 교사는 지금은 교회 목사가 됐고 불경스럽게도 선생에게 결투를 신청했던 그 학생은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이 됐는데 지금은 두 사람이 교류를 하며 사제지간의 정을 나누고 있다는 얘기다 아무튼 엇비슷한 연배의 학생들을 가르쳐야 했던 당시 야학 교사들의 애환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만하다 또 이런 학생도 있었다 이 강풍길이는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도 아주 깡패 놀았었는데 중학교 2학년인데 벌써 덩치는 한 20살 먹었으니까 덩치는 다 컸고 힘이 아주 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컸다 가면 그 반애들을 두드러 패는가 선생님한테 반항하던가 그러면 내가 붙잡으면 학교에서도 어느 선생님도 얘기라 말을 안 듣는데 내 말은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한번 찾아와서 저놈 좀 사람 만들어달라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파트에서 뭐를 했냐면 연탄 장사를 했어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런데 그런데 얘가 하루 종일 자고는 저녁에 이제 학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집에 도와주지는 않고 나무집 애들하고 싸워가지고 그 치닫거리만 어머니가 다 해야 한다 이거야 연탄 팔아가지고 그럼 누구 때렸으니까 병원비 내라 또 누지 뭐 물건을 부셨으니까 뭐 해라 걔는 그 중학교 2학년 술 담배 다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하고 하루 저녁은 꼭 껴안고 자면서 약속을 받았어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발 사람 좀 만들어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마대복 교장은 그 문제 학생을 부둥켜 안고 함께 밤을 세우면서 절대로 주먹을 휘두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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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밤중에 누구야 아니 누구요 깡콩기름이다 아니 풍길아 너 얼굴 왜 그래 어? 얼굴이 피투성이잖아 아니 웬일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얼굴에 칼 맞았다구요 아니 나 때문에 칼을 맞았다니 아 그래 얘긴 나중에 듣고 치료부터 해야겠다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거 어떡하지 어 이럴 게 아니라 병원으로 가자 자 내둘기 업혀 자 빨리 마대복 교장은 글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자신의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간신히 치료비를 지불한 다음 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다 그래 나 때문에 칼을 맞았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선생님께서 절대로 풍력을 쓰는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지 전에 뒷골목에서 같이 놀던 애들을 만났는데 요즘은 왜 자기들하고 어울리지 않냐고 그래서 그래서 다시는 어울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구나 예 야 교장 선생님하고 약속했다고요 그랬더니 그룸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그랬는데도 그놈들의 협박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거지 됐다 이놈아 됐어 넌 내가 가르친 애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제자야 고맙다 풍길아 지금은 50살이 넘은 강풍길 학생은 요즘도 설날이면 거르는 법 없이 마대복 교장에게 세배를 온다고 하는데 그의 얼굴에 베인 칼자국 흉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마 교장은 말한다 야학 교사에게 수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학생들에 대한 상담활동이었다 가난으로 인한 가정문제야 어느 학생이나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거리였고 학생들 대부분이 부모를 떠나 생활하고 있거나 결손가정 출신인 관계로 교사의 말 한마디는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혹은 상처가 되기도 했다 교장 선생님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어요 아니 최 선생님 왜 그래요? 우리 반 양종남이라는 애 있잖아요 아 그 14살짜리인가 하는 어린애 왜요? 오늘 가방검사를 했는데 그 녀석 가방에서 이런 쪽지가 발견됐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 최선생 좋아한다고 이혼의 편지라도 써서 건넨 거 아니야? 어디 여기다 뭘 써놨게 아 가슴 떨려 세상에 어린 녀석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어린 녀석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선생님 지금 웃음이 나와요 걱정 말고 양종남 그 녀석 나한테 보내요 선생님한테 보내면 정말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내가 해결을 해주지 남자애인데 형하고 둘이 사는데 가방을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보니까 노트에다가 형수씨를 죽이겠다 그리고 나도 죽겠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선생님이라는 게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부분 좀 겁부터 먹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나하고 이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니까 형하고 자기하고 둘이 단칸방에 사는데 결혼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형수님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형도 자기를 미워하고 형수님도 자기를 미워한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어른 입장에서 보면 결혼했는데 얘가 야간학교 10시쯤 끝나고 집에 10시 반쯤 가면 그 부부가 오선도선 해야 하는데 그리고 한방에 사니까 이게 도저히 아니까 미움이 결국 형도 자기한테 형수님은 더 미워하고 그러니까 형수님이 오늘부터 우리 형제가 이렇게 됐다 내가 형수님을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 이런 유서를 써가지고 다닌 거예요 마대복 교사는 그 학생을 집에 보내지 않고 교무실에서 재우기로 했다 형수 내외에게 동생의 방해를 받지 않고 단꿈을 꿀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것이다 그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잘살기 중학원의 좁은 교무실에서는 평균 잡아 너댓 명의 학생들이 잠자리를 폈다 그러나 야학교사들의 상담이 늘상 이렇게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선생님 전 죽어야 해요 시글 부모님 랏도 없고 새생살 가치도 없어요 짜자자 울지 말고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얘기를 해봐 제가 뭐라고? 그게 무슨 얘기야? 식모살이를 하는데요 좋은 집 아들이 다 죽어야 해요 60, 70년대 무작정 상경에서 식모살이를 했던 농촌 소녀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었다 상담력이었던 마대복 교사는 해결책을 마련해 보자며 그녀를 일단 돌려보냈는데 그 여학생이 어린애를 낳고는 덜컥 자살을 해버린 것이다 그 집 아들이 식모살이라는 애를 건드렸단 말이죠 정말 그 힘이 부족한 그런 뭔가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서롱, 눈물, 그 분노 이런 것을 참 그때만이 체험했죠 당시에 야학 교사들이 앞서 배운 지식을 부러워한 청소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일은 어찌 보면 작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보다는 사회의 음지에서 저마다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있던 청소년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에게 위안이 돼 주었다는 사실을 더 높게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대학생 자신들에게도 세상 보는 시야를 넓힐 기회가 됐으니 결국 야학의 젊은 선생들과 학생들은 서로에게 배우고 또 가르쳤던 셈이다 그것이 야학 정신이었다 야학 교사로 있다가 일반 학교로 임용돼 가거나 회사에 취직을 한 사람들은 야학에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늘상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임중규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은 조선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한 분인데 이분이 우리 학교에 오셔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야말로 헌신적이에요 흥사단 단원인데 헌신적으로 가르치다가 정규학교로 갔었었죠 정규학교로 가서 거기서 한 3년 근무하다가 일신여상 지금 일신여상이 있어요 송파에 일신여상 교무중 연구부장, 교무부장, 연구부장 지금도 계속 근무하고 있고 서로 연락이 오고 가는데 임중규 선생님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정규학교로 가가지고 첫 봉급을 가지고 왔어요 첫 봉급을 가져와서 선생님들에게 지금도 안 잊어버리니 와가지고는 삼계탕을 하나씩 다 사주고 자기가 가르쳤던 반에 학생 두 명에게 그 첫 봉급이 허락하는 그만큼 장학금으로 주라고 내놓고 그러나 잘살기 중학원의 교장 역할을 맡았던 마대복 교사는 찾아오는 학생들을 외면하고 떠날 수가 없어서 70년대가 다 가도록 현장을 지키다가 뒤늦게야 일반학교로 옮겨갔다 한때 400여 명에 육박했던 학생 수가 문을 닫을 무렵에는 단 9명이었으니 그는 자신의 할 일을 끝까지 다하고 떠난 셈이다 잘살기 중학원이라는 야학을 통해 중학교육을 받았던 청소년들이 줄잡아 3500여 명에 이르고 졸업생 중에는 중앙행정부처의 고위공무원도 있고 변호사도 있으며 유수한 중소기업체의 사장도 있다 그는 지금 정년퇴임을 1년가량 앞둔 일반고등학교의 교장이다 대학교 3학년 때 교장과 지금 60이 된 이때의 교장과 생각할 때 지금 교장이 더 힘들어요 대학교 3학년 교장이 더 쉬웠어요 물론 학생 수가 적었지만 그때가 더 재밌고 보람있고 쉬웠어요 손자, 손녀들이 60, 70년대 그 어려웠던 시기에 할아버지는 이웃을 위해 무얼 했느냐고 묻는다면 어려운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일에 젊음을 바쳤다고 대답할 준비가 돼 있는 왕년의 야학교사 마대복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출연 강구한, 변영희, 안용욱, 양석정, 윤세웅, 이규석, 신선향, 소연, 김지혜, 고재균, 김내완, 변현우, 임채헌, 최정호, 위훈, 이주연, 김명주, 윤현정, 김유연, 김정아, 해설, 송두석 그리고 음악조병성, 효과, 강성범, 신현파, 신철승, 기술, 구본숭 1위어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제13화 상록수의 후예 야학교사 마대복 이상락극번 이영노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